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심혜입니다.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거래량 감소, 쌓이는 집가, 물건 등등 부동산 시장 침체된 분위기에 빠졌는데요. 고구와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위축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계획 유재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유재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재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젠틀하고 또 재미있게 부동산 안내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접수받겠습니다. 02077-6357번 접수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매회 기대를 품게 만드는데요. 부동산 꿀팁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우리 앵커님 굉장히 안목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대세를 읽는 성공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흐름 중에서도 작은 어떤 흐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흐름들을 보면서 했을 때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대세를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비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잡아본 제목이요. 부동산 투자 성공 원칙, 3원칙 이렇게 해서 대책을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트렌드를 아는 만큼 번다. 대세를 아는 만큼 번다. 마지막이 다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유용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역사 같은 경우에도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에 접목을 해보자면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 그냥 계속 성장기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묻지마 투자보다는 좀 꼼꼼히 뭔가를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대책들이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모르고 이제는 정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시점들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효과들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트렌드.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경제적 재화, 소비재다 보니까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렇게 대책도 알고 트렌드도 알면 결국 마지막엔 대세, 큰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사실 부동산은요. 나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야, 이게 이제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몰렸을 때 그것이 대세, 큰 흐름을 만들었을 때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세를 우리가 타야 되는데 뭐 마지막에 대세에 올라타면 우리가 뭐 상투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대세의 초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타이밍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꼼꼼히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책을 읽는 부동산. 네, 성공 투자 3원칙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재건축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네, 아까 앵커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부동산이 이제 그 안개 속을 마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가 재건축 쪽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얼어붙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대책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은 것들은 바로 재건축 쪽이 되겠는데 왜 그러면 재건축 쪽이 이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이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재건축 부담금 안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뭔 얘기냐면요. 자, 일단 뭐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이제 8억 4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에 이제 뭐 거의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최초 지금 그 반포 내 그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800, 8,900 얘기했던 게 지금 1억 4천까지 16배가 나왔잖아요. 이제 8억 4천이 이제 현실이다.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도.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8억 4천만 원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자, 10년 전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당시에 한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자, 입주 시점이 돼서 20억 정도 됐어요. 자, 그렇다면 10억이 남았겠죠. 자, 그럼 1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초과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뭐 처음에 설립됐을 때 한 1억 정도 차익을 남기고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한 2억, 3억 정도 차익을 남기고 나가신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마지막 이제 그 주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주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내는데 앞에 분들 거를 걷어다가 자, 여기 얼마 내시고 얼마 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이 10억에 대한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내는 독박구조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지금 네, 그 앞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자, 주변에 있는 가격들은 뭐 벌써 평당 6천만 원, 7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지금 뭐 잘 안 하면 뭐 이렇게 보증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못하는 데들도 있는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거의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에서 계속 지금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인 게 시작 안 됐을 때는 원래 조합 쪽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좀 높게 해서 그것에 대한 차익을 조합원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쪽에 로또 청약이다, 로또 청약이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일반 분양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게 로또 청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부담금은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박으로 다 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내가 못 가지고 오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쪽이 지금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는 또 어떨까요? 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보유세 지금 중과액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히나 지금 보유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종부세 부분인데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뭐 많이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지금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 10% 정도 더 내다 보니까 최고 57.2%를 내야 되고 뭐 더더군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68.2% 정말 10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6억 8,200을 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죠. 일반 아파트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유세가 강화가 돼서 부담이 커지고 또 팔면 파는 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이렇게 정말 쌍끄리로 다 부담을 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쪽이든 일반 아파트든 사실상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책이라는 게요. 이렇게 꼭 부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쪽의 대책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에 관한 대책들이 되겠는데 자, 보세요. 취득세 85% 감면해 주죠. 뭐 그 50만 원, 그 저기 뭐야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이거든요. 자, 재산세 또 100% 감면을 해줍니다. 양도세도 100% 감면 받는 방법이 있죠. 네, 그 올해 말까지 해서 네, 내가 8년 중공공임대로 시작해서 10년을 갖고 있게 되면 양도세도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되면 80%까지 또 이렇게 깎아주는 게 있죠. 자, 여기에다가 또 건강보험료도 80% 깎아주겠다. 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뭐 2천만 원까지는 완전히 비과세죠. 여기에다 내년에 이제 또 과세가 되더라도 75%까지 또 깎아주는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임대 사업 쪽은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계속 대책을 통해서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거냐 정부가 계속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트렌드를 읽는 성공 투자 3원칙이라고 해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트렌드죠. 결국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거죠. 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내 얼마 남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을 내면서도 나중에 가면 또 차익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이 계속 뜨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꼭 트렌드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강남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중심권 쪽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니까요. 지금 중심권 안에 강남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자, 15억 아파트.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자, 이것을 사려고 하면 매월 200만 원씩 저축을 자, 500만 원 월급 받아도 200만 원 모으기 어렵거든요. 무려 몇 년일까요? 62년을 모아야 15억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아파텔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아직도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1억 후반대에 한 2억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투룸, 방 2개짜리 같은 경우에도 3억 대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들을 봐야 되겠다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설계 혁명이다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거든요. 아파트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트렌드로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주거 밀집 지역보다는 업무 밀집 지역.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 쪽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거 밀집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업무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곡이 그렇고요. 판교가 그렇고요. 지금 강남권 잠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세를 읽는 성공 투자 3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해놨는데요. 리츠. 리츠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펀드레이징해서 부동산 펀드를 하는 것을 리츠라고 하는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리츠 같은 데서 예전에는 대부분이 다 오피스 빌딩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넘어왔을까요? 바로 이런 리츠들이 주택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 이상이 거의 오피스 빌딩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다 주택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쪽이죠.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실 걱정 없이 거의 5%대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률이 2%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대세 리츠들이 움직이는 이 흐름을 보고 우리도 거기 올라타야 되겠다는 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 초소형 주택이 대세로 떠오르라고 있다는 거죠. 청약 시장에서도 이미 20평 이하가 대세가 됐다는 거죠. 사실 20평 이하 면적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0대 1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초소형 주택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애 안 놓죠. 1, 2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심권 안에 있는 초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 사실 청담자이 같은 경우에는 49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미 12억 9,900 거의 13억 정도가 실거래가예요. 뭐 이미 저기 뭐야 호가 같은 경우에는 15억까지 거의 가고 있거든요. 이런 초소형 주택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서 봐야 될 거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내 가치 투자 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1, 2년 해가지고 뭐 그 해가지고 한 1, 2억 정도 이렇게 차익을 보고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5년 8년 이렇게 10년 정도 보는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지금 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자리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사실 뭐 그... 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에서 열리고요. 02077-6357 꼭 예약해 주세요. 네, 대표님 마음이 급하시군요. 세미나 소개를 해주고 싶으셔서 부동산 단위가 큰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할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유가요. 이게 정말 방송에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중심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중심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역삼역 쪽에서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를 하시고 오셔야 헛걸음 안 하시게 돼.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소액인데 단계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꼭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성공 투자로 안내할 수 있는 물건이 될지 모르겠네요. 방이동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걸어서 2분 2021년 3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20층 건물 내 5층에 복층을 포함한 방이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000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금액 2억 1,800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8,7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송파구 안에서도 뜨는 동네 방이동입니다. 저희 입지 여권 개발원지 살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면 다들 어딜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잠실입니다. 잠실 잠실 한복판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잠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볼 수 있는데 잠실은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들이 많은 곳 이렇게 지금 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실 쪽이 지금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잠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잠실 관광특구가 있는 이쪽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잠실 쪽 안에는 지금 9호선 연장 라인 때문에 잠실 쪽이 이제 올 10월달이 되면 이제 9호선이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잠실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봄 매물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 들어오는 신방위역에서 도보로 딱 3분 거리에 있는 어떤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지금도 지금 몽촌 토성역이라고 해서 지금 8호선에서는 정말 도보로 한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1, 2분 거리의 초초초초 역세권인데 앞으로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 신방위역까지 생기면 뭐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생기는 데다가 또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지도로 보시면 이게 지금 잠실역에서도 가깝거든요. 잠실역 같은 경우에도 2호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뭐 그 전철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뭐 트리플, 쿼드로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상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들어선 핵심 지역이 바로 잠실종합운동장이거든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의 잠실 한복판이거든요. 뭐 좀 아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거의 그 파크리오 바로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동 그 먹자골목에 있는 그 상업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또 지금 바로 보시면 그 뭐 수서나 이제 문정쪽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잠실에서 우리가 그 입지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주거를 선택하는 분들은요. 또 뭘 보냐면 정말 공원이 우리 집 가까이 있느냐 이걸 많이 봅니다. 봄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올림픽 공원이 정말 집 그냥 내가 그냥 아주 편한 운동복으로 나서면 바로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올림픽 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뭐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한강공원 그렇죠. 한강공원도 바로 앞으로 나가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도에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바로 잠실관광특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홍색 부분이 바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특구 안에서도 상업지역이 이렇게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상업지역 안에 바로 입지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개발 호재들도 한번 좀 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2호선, 8호선, 9호선 다 들어오는 황금도 역세권이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몰색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역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로 많이 주거를 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연히 이쪽에 지금 롯데몰, 그렇죠. 제2롯데몰이 이미 들어와 있죠. 사실상 코엑스몰도 별로 멀지 않거든요. 백화점도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거에서 굉장히 몰색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는데 이걸 뭐 우리가 요즘 새로운 영어로는 스테이케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 그러니까 머무는 것하고 버케이션, 휴가 그러니까 머물면서 내 집 가까이에서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입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대규모 국제업무단지로 변신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국제규류 복합지구가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2021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현대자동차 본사하고 계열사 30개까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상주하는 인원만 만 명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이면 또 완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류 복합지구가 2021년, 2023년, 그리고 2025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잠실이 앞으로는 대단히 업무직으로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넘사벽이라고 해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것이 이제 강남권 접근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씩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정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피스텔 같은 이런 아파트라고 해서 요즘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봄매물 같은 것들을 강남 쪽에서 그것도 잠실 한복판에 약 3억 3,500 정도거든요. 이 정도 금액, 더더구나 전세 안고 하시면 3,500 정도만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역발 거리가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역세권 황금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서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해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층수 봤더니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하 8층에 지상 20층 어마어마한 대단히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473세대면 엄청 큰 대규모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1군 건설사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명품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 매물에서 제가 특징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내 취향 저격.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사실상 정말 제가 또 직접 가봤거든요. 너무너무나 환상적인 복층형 투 베드름이 되겠습니다. 정말 신혼부부들이 강남권 안에서 집 마련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취향 저격,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 또 뭐 좀 약간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 혼자 사는 분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매물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그냥 취향 저격을 하셨네요. 신혼부부들 와서 물건 한 번씩 보라 뭐 이런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데 가격도 장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도 와보시면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사실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본매물 8호 건너편에 있는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11평짜리 원룸, 딱 방 하나거든요. 뭐 복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방 하나짜리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이것이 최초 2008년에 2억 5,900 정도의 분양이 됐는데 지금 매매가가 7억 8,000 정도 합니다. 사실 성수동에 있는 그 저기 트리마제 같은 경우 거기도요. 지금 한 25제곱미터니까 한 7평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원룸 같은 것들이 최초에 3억 정도 분양이 됐는데 8억 3,000까지 올라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대거든요. 청당 쪽에 원룸 같은 경우 복층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벌써 7, 8억 정도가 되고 지금 이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도 이미 4억대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히 오피스텔이고 1군 건설사에서 짓는 그것도 상업적 잠실 한목판에 있는 건데 3억 3,500이라는 거죠. 정말 잠실 안에서 이제 3억 초중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라고 제가 거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더라도 지금 3억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무이자다 보니까 3년 동안 시세 차이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3,5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겠는데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까지 되어 있어서 월세 받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면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꼭 한 번쯤 비교해 보세요. 저희 방이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편까지요 계속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1분 2020년 2월이 중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5층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6,0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7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 물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1분, 역과의 거리가요. 오피스텔, 특히나 입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입지 들어보고 개발 의제로 이어가 볼게요. 그러겠습니다. 아까 1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초초초초초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영등포가 거의 3대도심으로 되면서 사실 영등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영등포 안에서도 정말 영등포 안에 노른자이를 콕 찍으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얘기가 나왔죠. 지금 영등포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서울에서 시작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쪽에다가 5년간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죠.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등포역에서 바로 진짜 30초 거리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등포역이라는 곳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핵심이냐면요. 8호 오른쪽에 보면 바로 여의도잖아요. 여의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8호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 유타운 지금 엄청나게 떴잖아요. 8호 영등포 유타운이 가깝죠. 8호 아래쪽에는 또 신길 유타운이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8호 옆에는 또 바로 물레 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영등포역에는 뭐가 있냐면 타임스쿨어라든지 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안에서도 가장 상업적으로도 발달된 곳이 바로 영등포역이기 때문에 영등포역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영등포역이 어떻게 발달이 될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이 영등포역을 발달시키는 바로 그게 되겠는데요. 지금 본 매물이 영등포역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고 타임스쿨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영등포역사권 개발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까지는 이 경인로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넌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 어떤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하는 걸로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영등포역사 쪽은 상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들 물레 쪽으로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지금 서북권에 마땅한 어떤 문화시설이 없는데 이쪽에 엄청난 문화공연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쪽이 바로 4차 산업, 금융 쪽의 4차 산업, 문화 쪽의 4차 산업, 지식산업센터 쪽의 4차 산업. 영등포역 주변이 바로 영등포 안에서도 4차 산업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등포역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개발 호재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대도심, 영등포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이제는 강남, 종로, 광화문 대도심이죠.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이곳이 3대도심이에요. 이제 서울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등포가 강남하고 종로, 광화문하고 위상이 똑같아졌다는 거.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꼭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역 주변이 융복합산업센터. 그러니까 상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산업까지 플러스가 된 지식산업센터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신안산선이 이제 포스코 컨설티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올 9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데요. 자, 이것이 2023년에 개통이 되고 나면 영등포는 10호선, 신안산선의 핵심 거점이 되고 이제 지금 KTX, 지금 경부선도 있죠. 1호선까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 영등포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면 정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데요. 새롭게 철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핵심 거점을 좀 미리 선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번엔 건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대단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영등포역 쪽에 이렇게 큰 오피스텔이 잘 안 들어왔어요. 영등포역 바로 앞에는 거의 없거든요. 다 낮은 층들인데 이쪽 상업지역 안에 지금 13층에 206세대 대단위로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쪽의 역을 이용하는 1인 가구들을 위한 원룸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와보면 정말 예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 2월에 중공하다 보니까 또 2020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풀옵션 오피스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요. 과연 가격까지 열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웬만한 대서울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경우도 이미 2억이 넘어섰는데요. 1억 6,800. 정말 가격이 너무너무 좋은 가격인데 전세가가 1억 6천까지 지금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800만 원을 가지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정말 8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영등포역 쪽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하실 수 있다는 영등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부 여기서 마칠 거고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하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